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미, 청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마리클레르 My 10 Favorites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부터 저희가 좋아하는 10가지를 차근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o! Q. 롤러코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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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늘 명곡이 너무 많은데 사이렌! Mona Get away out Of My face 참고하지마 OK 음. zmaly 뭐 cprove Q. 롤러코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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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아 너무 많은데 진짜 많은데 언니도 너무 많은데 언니는 춤 뿐만이 아니라 구성도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바이시클 이번에 아 이거? 맞어 아이고 저는 진짜 사이렌 그때 다가오고 이것도 좋아하고요 저는 이번에 꼬리에서 언니가 흔들어 흔들어 할 때 그 뒤에서 댄서분들이 꼬리를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거기를 되게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사실 저희는 되게 촬영 전날부터 설레가지고 언니 내일 봬요 응 문자 주고받고 그랬어요 적적인 거는 제가 뭘 많이 먹어서 아 좋아 제가 어제 청아한테 문자로 아 청아야 나 진짜 큰일 났다고 난 너무 배고프다고 괜찮아요 언니 저는 쌈에 냉면에 위로를 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 아 행복했던 시간 오늘 사실 다 행복했는데 가장 든든할 때는 활동기일 때고요 언니를 더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은 달리는 사이였고 가장 예쁘게 행복한 추억을 남긴 건 오늘인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인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되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한 번 더 예상 한 번 더 한 번 더 최이의 가방 아유 또 이렇게 앞에 미리 딱 놓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슉 홀스빗 예쁘죠? 나는 이 디자인 그게 있어 이미 홀스빛 이즈 진리 슉 이렇게 슉 이렇게 아 이게 짧아도 진짜 예쁘겠다 그쵸 이건 이렇게 그냥 들어도 예쁜 가방인데 음 똑같지 않을까? 재근 후 밤 혼자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할 때 씻고 나서 그 이불의 촉감을 느꼈어요 저희 둘 다 진짜 집 밖으로 안 나가가지고 쉴 때는 진짜 집에만 있는 편인데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밤 시간대 다 끝나고 그 뽀송한 개운함을 느꼈을 때가 제일 그리고 저녁에 혼자 영화 틀고 뭐 먹고 있는 더 행복해요 전 맞아요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다 끝나고 이 영상에서 좋은 시간을 안 하세요 슈퍼 너무 비슷해요? 네 진짜 비슷해요 얼마나 비슷하냐면 저희가 이제 놀토 도레밀마켓에서 나갔는데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답을 저 똑같이 했어요 앞에 뒤에 오는 단어도 똑같이 구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께서 둘 다 집순인 걸 서로 아니까 활동기가 제일 이번 활동기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본다고 친하다 이런 느낌이 아닌 그냥 편할 때 연락하고 저는 제일 친한 친구들 1년에 한두 번씩 볼 때도 있거든요 보고 싶을 때만 그냥 영상으로 처음에 영상 진짜 자주 보내요 나 너한테 막 엽사 보내고 언니 뭐하고 있는지 보내주시고 제 앞에 너무 많긴 한데 어떤 맛을 좋아할지 몰라서 놔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놔주셨어요 섬세한 마리클레르 저는 감자칩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감자칩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거 크리스피롤 10이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알죠? 먹다 보면 어느새 없는 거 맞아 계속 들어가 그리고 괜히 몸에 좋을 것 같아 맞아 괜히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지 제가 연습생 때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냥 곡물이니까 먹어도 될지 했는데 칼로리가 칼로리가 이거 다 안 먹으면 980 칼로리야 어? 어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아 이 질문 진짜 항상 어렵다 너무 많아서 저 너무 많아서 저는 좋아하는 영화는 진짜 많은데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좋았던 거 굿 윌 헌팅 보면서 조금 위로 받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일단 맥 데이먼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최근에 저 활동은 끝나가지고 계속 영화만 반복해서 본단 말이죠 봤던 영화를 계속 다시 찾아보는 어렸을 때 봤던 거를 성인 돼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그래서 최근에 봤던 게 타이타닉이에요 오우 그래서 이야 타이타닉이 너무 새벽에 봐가지고 제가 좀 감성이 풍부해서 울었던 청아 진짜 잘 울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제가 잘 울더라고요 몰랐는데 잘 울더라고요 울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뭐 울어도 되죠 부담 없는 연락 응 맞아 부담 주지 마세요 저희한테 부담 없는 서로 여유를 가지고 답장이 느리거나 응 조금 며칠 늦어도 응 상처 안 받는 연락 응 맞아 언니도 저 진짜 비슷해요 맞아 까먹고 보낸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틀 뒤에 답장하고 어 그치 저희 가서 그래요 저희가 문자 문자 근데 진짜 쓸데없는 걸로 연락해 저 최근에는 청아한테 갑자기 그냥 네가 보고 싶다고 그랬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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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이었어 보고 싶다고 맞아 언니 그렇게 연락 왔어 청아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언니 같이 언젠간 먹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거나 아니면 그걸 진짜 보내주거나 그러는 스타일 너무 어렵다 근데 저는 확실히 있기는 해요 언니 핑크색 이렇게 오프 숄더로 된 드레스가 너무 예뻐요 진짜 공주가 너 너 너 언니가 계속 콩주 콩주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어떤 스텝이 언니 부른 줄 알고 저도 언니가 너무 공주같은 그런 착장이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착장은? 오늘 네가 입었던 거 저는 맨 첫 번째 나른하게 있었던 캐주얼틱한 착장이 있어요 나른하게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착장이 있는데 가장 저답지 않나 청아가 딱 찍은 사진을 봤는데 포즈가 진짜 되게 편한데 쿨한 딱 청아 같은 아! 언니 첫 번째 착장도 너무 예쁜데 나? 그 꽃에 이렇게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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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니트에 니트에 니트 스웨터에 그것도 너무 예쁘고 하여간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착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오늘 입었던 옷들 중에 청아랑 같이 의자에 킬레폼 역 같은데 청아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제가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하늘색 원피스가 60년대에 그런 원피스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예뻤어 빈티지에서 그게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저의 손톱이에요 손톱이랑 완전 똑같이 네일 아티스트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이 옷을 입고 언니는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맞아 진짜 신기해 디테일 예뻤어요 진짜 하나 둘 셋 마리클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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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이렇게 마리클레르 5월호 커버 우리 청아와 또 선미가 함께 했는데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호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 더 활발히 활동할 테니까 선미 언니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제목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가정의 달인데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더 보내세요 하려고 그러다가 망했어 아니야 아니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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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러웠어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아 민망해 도망가야겠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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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